손은 이미 놓여졌습니다. 처음에 약간 잡고 있어 보니까 이용원이나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그걸 안 놔줘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손은 놓은 다음이에요. 처음에 약간 잡고 있다가 놓은 다음에 대통령은 한 2미터 바깥으로 뒤로 인살나러 갔고 그 다음에 누군가요 누가 이제 이 마이크로 지시를 합니다. 뭔 말인지는 안 들리겠지만 뭐 치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치워라는 그런 분위기의 느낌은 그 지시를 한 다음에 인의로 듣던 경호원들이 그때부터 강의원을 잡고 끌고 나가면서 강의원이 그때 이제 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건 유해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난장판 이거를 강의원이 유도했냐 그런 느낌도 저는 안 받았어요. 저도 만약 김 교수님 말대로 강의원이 그걸 유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더 크게 질렀다.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제가 본 느낌으로는 과잉으로 막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틀어막으니까 또 우리 프로처럼 얘기하는 누가 잡으면 왜 잡아라고 목소리 커지기 마련이고 목소리 커지니까 입을 막으니까 더 소리가 커졌다는 건 저의 판단입니다. 박정현 반승부 한판 브리핑이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총선 목표를 냈는데 자신의 거치도 밝혀졌습니다. 인천 계양을 해 출마하겠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열린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목표를 151석으로 꼽았습니다. 원내 1당이 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서 저지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그러면서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조기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5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고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명분과 신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그대로 나가지 어디나 가느냐라고 하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는 왜 나를 따라오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가겠다 안 하는 거고 비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객공천 논란의 입장도 있었죠? 네. 당 징계를 받았던 친명 후보들이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해철 의원 등에게 수박이라고 불렀다가 당직 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감사,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았다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 주의 조치를 받았던 김우영 위원장 등도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나와 가깝다고 공천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저열하다. 오히려 소위 친명이나 불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출석을 했군요. 네. 지난 1월 2일 피습 사건 이후에 17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이 김용부 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된 것 등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답변 없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월 22일에 첫 공판길이 열릴 예정이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은 1월 23일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민주당 목표에 대해서 밝혔고 본인도 출마하겠다는 거죠. 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선 목표는 부자 몸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딱 찍는 바람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버린 거거든요. 다른 데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왜 도망가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설사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원희룡 이분이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줄어든 건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니 대선이 돼버리거든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렇게 돼버리면 미니 대선이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아마 당력을 총동원할 겁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여기다 최대한 당력을 모을 거고 아마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될 텐데 그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정권 심판 논의 희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에게서는 이건 싸워서 나가서 이기면 더 좋은 거고 져도 좋은 거고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지역에 내가 지역구에 내 지역구에 내가 간다는데 무슨 말이 되느냐 이건 아주 세련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냐. 박 실장님. 저도 뭐 지역구에 출마하는 건 예정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51석이라고 밝힌 게 약간 눈길을 끄는데 151. 네. 151. 지난 총선에서 비례 포함해서 당시 이제 비례연합 포함해서 180석이었거든요. 사실은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또 어쨌든 비례의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디올백 같은 악재가 남아있고요. 특검법 재의결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더 줄였어요. 이거는 이제 대선주자로서 어느 정도 자기의 성적표 합격선을 좀 낮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일부러 낮췄다? 지금 구체적으로 150일석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할 땐 아닌데 낮춰놓은 거는 약간 기대치를 좀 낮췄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이 잘 안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몇몇 당직자들이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들 다 현역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 살피느라고 또 공천도 봐야 되느라고 예를 들어 뭐 지금 홍보위원장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홍보 시한도 만들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간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신도 있는데 또 지금 부자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들리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공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객 공천 아니다. 여기서 아주 시스템 공천이다.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미래대현합에서 하는 토론회에 갔거든요. 거기서 각톨릭대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총선 끝난 다음에 기억나실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증 들고 김호준이랑 같이 김호준이 공천했다는 얘기죠. 그 덕에 당선됐다.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40개 정도 지역에서 이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현역들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놨거든요. 평가를 해놨는데 비명계들이죠. 대부분. 평가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5개인가 6개 항목인데 하하하하 하나만 중. 하하하하 하나만 중.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게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평가들이 항목이 잘 세분화되어 있지만 사실 여론조사 빼고는 대부분은 정성평가거든요. 정성평가에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크고 또 대선주자를 노리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많은 의원들이 친명계라고 하지만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친문에서 친명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힘이 빠지면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분들로 정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제가 그건 추정입니다. 있을 건데 불공정한 절차 등이 많이 보이면 외부에 지금 이낙연 신당, 미래 대원합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이 151위라는 목표 제시 아까 박 실장은 대선 후보로서 선거표를 낮게 일부를 잡았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보다 더 높게 잡으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160석이다, 170석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오만해졌다. 벌써부터 선거 이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석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든 의석 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50한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살짝 못 미쳐도 대패라고는 안 할 거예요. 보통.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하한선이 발견되는 건 제1당이라는 표현입니다. 국민의임보다 그래도 많으면 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또 하나 더 더해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밖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기다렸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목표와 전략은 더 물어보기로 하고 또 지금 정치권 현안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죠? 네. 지난 1월 9일에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2호구권 즉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특별조사위원 11명 중에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4명을 추천을 하고 3명을 국회의장과 유가족 협의로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야권 7명 여권이 4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재탕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라고 윤 원내대표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민주당이 양보를 거듭했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를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의힘은 굉장히 완강한 것 같군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일단은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재협상에 이걸 요구한다고 하면 재협상 요구를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턴다가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하고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 괴리에서 유가족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냐의 문제인 건데 이걸 갖다가 뭘 못 봤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칠려있다고 한다면 그래, 뜻대로 한번 해보자, 하게 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또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서 비대위니 뭐니 다 뛰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원래 그거 바꾸라고 만든 게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만들어서 뭐 합니까? 저도 참사특보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특히 저는 정쟁에서 이 참사를 가지고는 정쟁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자꾸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재탕, 삼탕, 기획조사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 자식이름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풀어줘야죠. 궁금하겠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풀어줘야죠. 재탕, 삼탕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야 되고 왜 정쟁이 되냐? 막으니까 정쟁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청장 기소 부분도 해결을 못하고 결국 수사심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퇴근 참사 이후에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숨겨? 나한테 왜 그래? 이건 당연한 반발입니다. 앞서 제가 입을 틀어막으니까 더 소리를 들었다고 하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협상에서 어떻게든 가면 좋겠다고 재협상이라도 해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여당이 이걸 괜히 정치적 유불류로 따지지 말고 소극적으로 안 나섰으면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연예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김건휘 의사의 명품백 관련 문제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계속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 표명 그리고 김건휘 의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어제 18일 연합뉴스티비와 한 인터뷰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휘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한 수도권 선거를 없다라면서 명품백 수수 문제를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라면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명품백을 영부인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거론을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대선 때 약속도 어겼기 때문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기도 어려운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특검법과 달리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윤재욱 국민의원 원내대표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분명 정치 공작이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또 오늘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회동을 했다면서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 공작을 한 사람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응법을 고민 중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김경율 비대위원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출마자의 인식 차이를 거론한 것에 대해 특정 지역과 관련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때의 윤원래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20분 정도 긴급 회동을 가지기도 했고 또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나간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국기독교회관 방문 직후의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명품백 수수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슈를 다루는 기회가 분명히 다르나 보이긴 합니다.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명품백 사건이 정치공작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공작은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걸 왜 받아요? 안 받았으면 사실 정치공작이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갖다 성공을 시켜버린 겁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퉁쳐가지고 정치공작이다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박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기류가 나오는 게 일종의 역할 분담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짜고 치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장 먼저 얘기했고 또 반복 얘기하고 제일 크게 얘기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멘트 처음 얘기는 인터뷰는 1월 8일인가요? 처음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일주일 뒤쯤 나왔던 최근 강한 비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혀 논의 없이 됐을 것인가라는 누구심이 좀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명품백이라도 털고 가지 않으면 이번 총선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본인이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뭐 계획을 그렇게 짰다기보라도 안목적 동의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도 여기에 합의된 건가. 그게 좀 의문인데 제가 최근에 여권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제인가요? JTBC에서 인터뷰한 뒤로 대통령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실까지는 합의가 안 됐고 대통령실은 그분이 왜 또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뒤집어지고 그다음 다음날 아침 비대위 회의를 지켜봤다는데 비대위에서는 별 얘기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걸 되게 의아해했다는 소리를 제가 한두 명한테 들어서 아주 확기는 한 건 아니지만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게 협의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또 대선주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을 빌고 있다.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소신이 있는 성정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저희도 방송에 모셔가지고 한번 내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분이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나으러 나올 겁니다.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특별나치도 출범행사에서 대통령과 인사할 때 비판을 하던 진보당 강성 의원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대통령, 강호철 관계자에 의해서 들려나가는 사건, 과잉 대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후 영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에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강 의원이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의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어젯밤에 전체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전후 상황은 제대로 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언론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어제 공개한 영상을 전체 영상에 함께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해서 강 의원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나가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고 병원에 재질을 하고 대통령은 지나가는 모습 강 의원이 계속해서 뭔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자 병원들이 입을 막고 이제 재질을 하고 사지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장면 대통령이 다시 돌아서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 각도에서 보고 과연 이것이 과잉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경우이냐 이게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김윤표 국회의장 만나겠다는 거죠? 네. 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김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당장은 어렵지만 김 의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 측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끌어당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해 행위를 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의 행위, 위해 행위였는가 아니면 정당한 경우였는가 아니면 과잉한 행동이었는가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전체 영상 보셨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나? 이건 하나의 해프닝인데 어제도 했는데 또 해야 되나? 문제는 뭐냐면 경호처에서 손을 넣으라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저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강성희 의원이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운동은 밖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배지 달고 들어왔거든요. 밖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얘기하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가 적절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앞에서 손을 잡고 만약에 경고를 했는데도 안 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호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소리를 또 거기서 왜 지릅니까? 거기 축하하는 자리인데 안 맞는 거고 이게 딱 정확하게 또 뭐냐면 그 전에 그분이 속해 있던 당, 그분들의 전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휴처류탄 터뜨리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거거든요. 의회는 그런 게 아니라 빠찌를 달았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런 짓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 의사를 갖다가 통로가 많잖아,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그 자리에서 그랬어야 되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는데 경고했는데 계속 잡고 있었거나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팩트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진 교수님 말대로 손을 놓으라고 했는데 계속 잡고 있었고 당기기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강성 의원도. 물론 경호처의 대응도 문제지만 애초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어제 오후에 기사를 보고서는 아휴, 진보당에서 또 왜 이런 일 했대. 민실만 더 떠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몇 번이나 본 결과 손은 이미 놓여졌습니다. 처음에 약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용원이나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그걸 안 놔줘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손은 놓은 다음이에요. 처음에 약간 잡고 있다가 놓은 다음에 대통령은 한 2미터 바깥으로 뒤로 인사를 하러 갔고 그 다음에 누군가요? 누가 이제 마이크로 지시를 합니다. 뭔 말인지는 안 들리겠지만 뭐 치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치워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느낌은. 그 지시를 한 다음에 인의로 듣던 경호원들이 그때부터 강의원을 잡고 끌고 나가면서 강의원이 그때 이제 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건 유해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난장판? 이거를 그러면 강의원이 유도했냐? 그런 느낌도 저는 안 받았어요. 저도 만약 김 교수님 말대로 강의원이 그걸 유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더 크게 질렀다.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제가 본 느낌으로는 과잉으로 막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틀어막으니까 또 우리 부서처럼 얘기하는 누가 잡으면 왜 잡아라고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고 목소리가 커지니까 입을 막으니까 더 소리가 커졌다는 건 제 판단입니다. 연속 행동이라고 본 거죠. 전체 행위를 갖다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라고 한 거고 경호상 그 전체를 갖다가 경호상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를 받은 대로 한 거죠.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말릴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견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장에서 소란 피면 안 되잖아. 에티켓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직위원회를 바꿔라. 처음에는 사실 약수할 때는 조용조용 얘기를 해요. 조용조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사실 큰 무리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입을 틀어막으니까 끌려나가고 입을 틀어막으면 인지상정이죠. 소리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지금이 오공 때입니까? 와이스가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은 온대위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우리가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말이죠. 나도 대통령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라는 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응이 누가 먼저 이 말은까지 듣고 마세요. 제 판단은 일단 경호처의 대응이 과했다. 거기서 더 촉발시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판단은 경호처에서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죠.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